뭐할라고? 널 사랑하지 않여 다른 이유는 됐고 누가 노래 부르래? 오늘 뭐야? 그것 좀 기다리지 블랑제리베르 빠다 맥주요 그건 또 뭐야? 해외 직구야? 에잉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반자카파 박용희님이 런칭한 브랜드냐 근데 이름이 왜그래? 몰라 폼나서 그런가? 아니 뭐 빠다 전문점이라서 그런가 보다 니가 알리가 없지 어디서 썼어? 이 현대백화점 무효센터 팝업에서 얼마야? 트리플 A 바닐라 트리플 B 캐러멜 트리플 C 아몬드 트리플 D 헤이즐넛 각 6500원씩에다가 요 빠다 막걸리는 10900원이랴 도수는? 에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.6 아 됐고 술도수 그렇게 물어보든가 바닐라 아몬드는 4.5% 카라멜 헤이즐넛 5.2% 빠다 막걸리는 8%랴 마셔봐 맛은 어때? 바닐라부터 빠다 냄새랑 바닐라 냄새가 같이 나는 맥주? 캐러멜 캐러멜 향이 끝에 살짝 있긴 한데 빠다 향이 훨씬 진해 아몬드랑 헤이즐넛은 어때? 이 아몬드는 잘 모르겠는데 헤이즐넛은 헤이즐넛 막 커피 막 버가지고 같이 묵는 것 같아 그럼 버터 막걸리는 어떤 맛이야? 탄산은 없고 달달하고 새콤새콤하고 버터 향도 나고 버터 향은 다 제대로 나? 이 빠다 향은 다 제대로 난다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원래 술이라는 게 취향 엄청 다는 거잖아 난 소주가 좋더라?